멋진 바다가 보이는 남해안 전원주택 결국에 반값에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일요일에도 사람 찾아보기 힘든 전원마을 오늘 마실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남 남해군에 왔습니다 바닷가 어촌마을에 스페인 양식으로 전원마을을 지어놨습니다 여기 전원주택지는 분양을 한지가 조금 됐습니다 2019년 엥강만이 바라보이는 어촌마을 이 야산 아래에다가 남해군이 전원주택지를 조성을 해서 총 26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2019년이면 전원주택 열기가 사그러들던 시기였는데 막차를 탄거죠 그래서 1차로 분양을 했는데 26필지 중에서 딸랑 4필지만 분양이 됐습니다 전원주택 인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분양이 안되겠죠 그래서 또 2020년에 다시 또 분양광고를 냈습니다 2차 분양 때는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낮췄습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 평당 95만원이었는데 2차 분양할 때는 7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할인을 냈습니다 가격을 내려도 2차 분양 때 다 분양이 안되가지고 아직까지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해군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참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군에서 이런 주택지를 직접 개발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집터는 남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다를 흔히 볼 수 있고 또 옆에는 저렇게 산이 있습니다 저 산 이름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호구산 군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정 산 이름을 비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네 하도 산 이름이 특이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군에서 직접 여기를 개발해서 분양하다 보니까 조금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땅을 분양받고 6개월 안에 착공을 또 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해야 되고 착공한지 1년 이내 주택을 완공을 해야 된답니다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무조건 1년 6개월 안에 집을 지어서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면 분양 안된 터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집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택지 분양을 받고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을 못 짓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려야 됩니다 택지를 손해를 보더라도 매수자만 있으면 팔아 버리면 되는데 또 만일에 매수자가 없다 이러면 아예 팔지도 못하죠 그러면 또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놨는데 일요일인데도 주인장이 안 오는지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 전체를 쭉 돌아보니까 지금 자동차가 두 대밖에 안 보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남해 읍내까지 거리가 12km 정도 되고 차를 타고 가면은 한 17분 18분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지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 선배님도 오래전에 퇴직을 하고 저 하만에 산골짜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취미가 드럼 치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는 데서 드럼을 마음대로 치도 된다 이래가지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막 드럼 치고 즐기시다가 한 3,4년 되니까 또 그 생활이 좀 지겨우신지 자주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때는 전원주택 가격이 오를 시절이라가지고 손해를 안 보고 조금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전원주택 사서 들어가면은 손절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페인 마을 조감도입니다 네 집들이 꽉 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한 3분의 1밖에 안 찬 것 같습니다 여기 푯말에 분양 가능 이렇게 써 붙여 놓은 곳은 분양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초창기 분양할 때 평당 9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61평 택시를 분양 받으면은 총 땅값만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들어갑니까? 건축도 해야죠 여기 보니까 표준 주택을 제가 하나 잡아가지고 산정을 해봤는데 52평 지으려면은 최소한으로 평당 700 정도만 해도 건축비만 3억 6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총 5억 1천만 원이 투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지은 지 2년 만에 작년 10월에 매매가 됐는데 2억 4천밖에 안 됩니다 네 투입된 비용은 5억이 넘는데 2억 4천 완전 절반 이하로 손절을 친 거죠 5억 6억 큰 돈 들여가지고 멋지게 전원주택을 지어놨는데 일요일인 주말에도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세컨하우스라면 일요일에는 사람이 와야 정상이죠 2차 분양 때도 미분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또 3차 분양광고를 냈는데 그때는 가격 할인은 안해주고 기존하고 똑같이 평당 70만원 그 정도 가격으로 분양광고를 냈고 작년에 분양할 때는 건축 조건을 조금 완화를 냈습니다 이전에는 택지 분양 받으면 6개월 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이제는 1년 이내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착공하고 나서도 기존에는 1년 만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년 6개월 만에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좀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완화해서 분양을 해도 아직 여기는 분양 안된 필지가 제법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일반 택지만 분양하는게 아니고 걸린용지도 따로 있습니다 걸린용지 여기에는 펜션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있죠 여기 택지가 다 분양이 되고 집이 다 들어서게 되면은 또 남해군에서 생활 편의시설도 만들어 준답니다 공원이나 편의점 이런 것도 들어올 예정인데 뭐 지금 다 분양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열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원주택 시장이 이미 아우지 탕강이 된건 제법 됐습니다 땅이건 주택이건 잘못 사서 들어왔다가는 거의 탈출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집 근처에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사다가 거기에 농막 놓고 이렇게 텃밭농사 짓는게 제일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토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단지 바로 뒤쪽에 밭이 있는데 그게 2020년도에 평당 32만원에서 4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 가격이라면은 토목공사하고도 제 생각에는 여기 분양가 보다 훨씬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자체가 왜 여기를 직접 개발해서 택지를 분양하고 땅장사까지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시골에 뭐 택지만 만들어 놓으면 인구가 몰려들어옵니까?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이건 저의 100%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오를 끈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은행이자는 높죠 인구는 계속 줄어들죠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고 경기는 저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동산에 호재가 될 만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을에 풀빌라로 운영중인 전원주택도 몇 채가 있다고 하는데 일요일인 오늘도 손님이 전혀 없습니다 남해 고흥 이런 남해안 시골지역에 터세가 대단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귀촌 귀농을 해서 오신다 해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